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텐아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입니다. 사회생활도 송가인이어라! 아이돌 차트에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사회생활 만렙일 것 같은 스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. 송가인 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총 5만 6,361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송가인은 3만 5,156명 득표율 62%를 받아서 당당하게 1위를 했습니다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송가인 투표도 탑 요정이어라! 송가인은 노래뿐만 아니라 인간성마저 탑이죠. 주변 사람한테 잘하잖아요. 인성도 좋고 우덜은 공경할지도 알고 가인은 사랑 덩어리!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온다고 합니다. 송가인 가수의 좌우명입니다. 왜 송가인을 보면 맘이 편해지지? 50평생 가수에게 투표에 묵인 처음이네. 송가인 땜씨 별걸 다 해보네. 그야말로 사회생활 끝판왕이 아닐까? 특유의 친화력에 기염성, 배려침까지 다 갖췄으니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. 가인님, 사회생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. 사회생활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. 라고 아이디, 사회복지사님께서 따라주셨습니다.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. 송가인 때문에 이 사회가 행복해졌다는 팬들이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강하게 외칩니다. 송가인을 대한민국 행복 대통령으로 인정합니다. 제 깨턴 날씨의 태클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.